대진국 8의 제1대 성무고왕제 때 신하자수대부 선조성 좌평장 사경 문적원 감이던 이마상이 봉칙하여 해설한 3일 신고 주의입니다. 제1장 한울에 대한 말씀 한배검은 한얼림이 사람의 몸으로 화하여 내려오시니요. 막도비는 벼슬 이름으로서 한배검을 돕는 우둥어리이며 팽우는 한배검의 명명을 받들어 토지를 개척하여 나라의 터전을 정하니다. 한울을 설명함에 있어서 허울이니 바탕이니 척 끝이니 막 끝이니 이니 아래니 사방이니 거치니 속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고 하는 말이지 한울 자체로서 보면 아무것도 없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크게로는 온누리와 작게로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의 일기까지 어기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고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제2장 한얼림에 대한 말씀 한얼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로서 받들어 높일 곳이 다시는 더 없는 가장 으뜸자리의 개신이다. 크신 덕으로 모든 생명을 낳고 기르고 크신 슬기로 모든 몸뚱이를 마르제고 이루며 크신 힘으로 모든 기틀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밝고 신령하시며 밝고 신령하시기 때문에 형용하여 이를 길이 없는 것이다. 한얼림은 모습도 말씀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 모습에 접하고자 원해도 친히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제 본성에서 찾아보면 그 한얼림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얼림이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한얼림의 본체를 잃으며 다시 그 한얼림이 사람의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다는 것으로서 말하면 한얼림의 변화하심이 없는 데가 없는 것이니 그 쓰임을 이루는 것이다. 제 3장 한울집에 대한 말씀 한얼림의 나라와 한울집이 반드시 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도 있고 사람의 몸에도 있다. 한방대 백두산의 남북마루가 꼭 한얼림의 나라요? 거기에서도 사람의 몸으로 화하사 내려오신 곳이 꼭 한울집이다. 그리고 또 사람의 몸뚱이가 꼭 한얼림의 나라요? 머리는 한울집이니 한울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사람의 몸에 있는 것, 이 세 한울집이 필경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울집은 본시 고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따라 한얼림이 오르내리시는 곳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얼림이 계신 곳은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인데 지극히 복되다함은 온갖 착함의 열매요. 가장 빛나다함은 온갖 덕의 꽃이다. 본성을 통달한다는 그 통함은 막힘이 없음을 이름이니 온갖 덕에 지극히 큰 곳이요. 공적을 다 마친다는 그 마침은 이지러짐이 없음을 이름이니 온갖 착함의 원만한 곳이다. 온갖 착함의 가장 위점 도래까지 올랐으므로 다 마침이요. 온갖 덕에 둘 없는 문에까지 들어갔음으로 통한다함이다. 다만 공적은 다 마친다는 것은 366가지 착한 행실을 닫고 366가지 은덕을 쌓고 또 366가지 좋은 일을 이루는 것을 이름으로써 그러한 사람이라야 한얼림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와 함께 길이 비길 수 없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제사장 누리에 대한 말씀 저 헤아릴 수 없는 무펠들은 모두 다 한얼림이 만드신 것이다. 그 무수한 누리 가운데서 해누리 맡은 사자에게 700 누리를 거느리게 하셨는데 사람이 사는 지구는 실로 그 속의 한 누리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이 땅덩이를 크게 볼런지 모르나 실상은 헤아릴 수 없는 저 많은 누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한 알의 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5장 진리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말하는 으뜸 밝은 이와 다음 밝은 이와 아랫 밝은 이는 어떤 차등을 말함이 아니오 각각 그 성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으뜸 밝은 이는 한얼림과 덕을 합하여 막힘이 없이 다 통하고 다음 밝은 이는 한얼림과 슬기를 합하여 미혹함이 없이 다 알고 아랫 밝은 이는 한얼림과 힘을 합하여 이지러임이 없이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참함으로 돌아가면 한얼림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통하면 온갖 현상의 두루표임으로 막힘이 없나니 그것이 참 성품이오 알면 온갖 경우에 따라 순응함으로 미혹함이 없나니 그것이 참 목숨이며 보존하면 온갖 기틀을 돌림으로 이지러짐이 없나니 그것이 참 정기이다. 마음은 기룡의 집이오 기온은 생사의 문이오 몸은 정욕의 그릇이다. 착함과 맑음과 후함은 한얼림도의 순종함이라. 그러므로 복이 되며 악함과 흐림과 박함은 한얼림도의 거스름이다. 그러므로 악화가 되는 것이다. 느낌은 분변하여 아는 인자여 숨쉬믄 드나드는 손님이오 부딪힘은 정가라는 종에 비길 수 있다. 이 느낌과 숨쉬믄 부딪힘이 서로 반드시 같지 않으므로 본체는 바꿀 수가 없으나 그 쓰임은 또한 혼동할 수 없어 서로 다른 경계를 이루는 것이다. 느낌을 그치면 마음이 평온하고 숨쉬믄 고루하면 기운이 화평해지고 부딪힘을 금하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니 이 그치고 고루하고 금하는 새 법은 망령도적과 고통마귀를 막아내는 예리한 변기와 같다. 한공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일만가지 사특한 생각을 끊고 오직 그 뜻을 바로하여 만번 꺾어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만번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여 마침내 착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신비한 기틀을 부린다는 것은 신비한 기틀을 보는 것이니 가깝게로는 저와 님의 오장육부와 털구멍으로부터 멀리로는 한우 위와 문누리와 땅 속과 물 속의 모든 정형을 밝히 보는 것이오. 신비한 기틀을 듣는다는 것이니 한우 위와 땅 위와 문누리에 있는 사람과 만물의 말과 소리를 모두 듣는 것이오. 신비한 기틀을 아는 것이니 한우 위와 한우 아래와 전생과 내생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들, 사람과 만물의 마음속에 잠겨있는 모든 비밀을 빠짐없이 다하는 것이오. 신비한 기틀을 행하는 것이니 눈 뒤 입 코에 등한 발을 모두 쓰고 헤아릴 수 없는 문 두리를 번개같이 오고 가며 허공 속과 땅 속과 쇠와 돌과 물과 불 속을 거침없이 통해 다니며 몸을 엉망개로 나누어 온갖 것으로 변화하여 제 맘대로 다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다섯 가지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 하늘님 계신 하늘집으로 나아가 하늘의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 세계 만만세